하나, 둘, 셋! 우와!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이게 바로 넥슨! 이게 바로 넥슨! 저 아이템 터졌을 때 넥슨 찾아갈라 했었어요. 정신인 가시 자, 여러분들 다들 정말 잘 마치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 뭐 간식도 먹으면서 좀 즐겁게 진행을 해보시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추억 얘기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즘 메이플스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옛날이고 뭐... 요새는 뭐 말랩도 275.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른 만큼 아이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지금 인기 있는 아이템! 궁금합니다. 제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제가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들 모두 이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은 다르네. 주불가지를 한 사람도 PPT를 만들 수 있어. 난 못 만들거든. 저게 피의 서약 세트라는 건데요. 마라벨이라고. 마스터라벨... 뭔 세트? 피의 마... 마스터라벨 세트라고. 피의 서약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예쁘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저 꿈꾸는 여행자 세트. 아, 그 세트로 나온 거예요? 네, 저게 스라벨이고,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머리... 그... 모자와 무기, 그리고 망토, 그 다음에 신발, 한 벌 옷. 저렇게 하면 얼마예요? 저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보통 다섯 세트가 구성돼 있는데, 저게 확률적인 아이템이라고. 아, 확률이에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메이플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는 게 많으니까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실 수가 있네. 은퇴하고 넥슨 취직해요, 형. 잘할 것 같은데. 받아주시면, 절 많이 했으니까 아마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하여튼 우리가 저런 걸 만드는 거니까 저는 그 배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경. 아, 그럼? 아, 이러면 저희가 뭐... 저희가 만약 만든다면 콘서트 의상 해가지고 콘서트 의상을 다 입으면 뒤에서 푹푹 터지고 이런... 오, 배급에. 괜찮은데? 뭐 그런 걸로 해도 되죠? 나 무기 마이크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마이크 무기가 있긴 해요, 캐시샵에. 근데, 근데 저희가 더 예쁘게 만들 수는 있겠죠. 다음은 뭐, 다음으로 다음은 PPT 다 보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모자부터. 모자 만들어보자! 디자인을... 클라! 이쁜 거를 얘기하셔도 되고, 아이디어를 내셔도 되고, 뭐 정말 저희가 콘서트에서 썼던 의상도 괜찮고. 아니, 그 메이플스토리에서 모자가 인기가 많아요? 일단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치. 하긴, 얼굴이 크니까. 잘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 잘생겨야 되고, 왜냐하면 예뻐야지 많이 팔릴 거 아니야. 예뻐야지. 그쵸. 못생긴 건 안 팔린다고. 이 메이플스토리를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못생기게 꾸민 유형과 이쁘게 꾸민 유형이 있는데, 뭐가 잘 팔릴까요? 한 70% 정도가 이쁘게 꾸미시고, 그치. 그럼 그 70%를 위한 걸 해줘야지. 10% 정도는 되게 못생기게 꾸미시고. 그럼 우리도 한 4명 이쁜 거 하고 3명 못생긴 거 하자. 아니, 근데 잠깐. 모자는 우리랑 상관없이 디자인해도 되잖아요. 그 세트로 알고. 설명드릴게요. 모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뭐 삿갓 같은 걸로. 존빵 너무 귀엽다. 찐빵 같은 거. 찐빵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으셔야 되고, 아 저거 다 모자예요? 아미밤 모자 같은 거를 만들으셔도 되고, 이게 핑크빛 모자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상어에 잡아먹힌 뭐 그런 모자, 이런 걸로 만드셔도 되고, 아 그림목을 꾸려가지고. 귀마개도 모자입니다. 그런 걸로 다 이쁘게 모자예요. 망이 생각해요. 망이 생각해요, 망이. 다 만들어주셔. 네. 그리고 보면은 뭐 이렇게 야채과일, 이렇게 당근 모자, 바나나 모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위에 뭐 모양이가 올라간.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거 뭐예요? 호빵이 인기 많을 거 같은데? 나 하면 호빵 할 거 같아.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거는, 호빵이 아프죠. 근데 호빵 질릴 거 같아, 금방. 없습니다. 모자는 일단, 모자는 가볍게 하자. 모자는 가볍게, 저희가 좀 스피디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먼저 모자로 해보자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만들어 봅시다 한번. 자 지금 떡볶이, 제가 떡볶이 모자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건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어린 친구들의 꿈과 이마를 지켜줄 수 있는. 자 일단 틀을 내가 봤을 때, 틀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얼굴이랑 몸뚱아리. 얘네 시선이 한 이렇게 되나? 일단 잘 보이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케이 좋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갑은수로 만들어야 돼, 갑은수로. 자 해서, 자 눈코에. 제가 그 좀 자주 쓰고 댕기는, 그 우리 나랑 지민이가 자주 쓰는 그 모자. 빵모자. 빵모자도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구상해 봤는데, 아미밤 모자라고. 아 진짜. 아 형. 설마 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 누가 할 줄, 형 홀맨 같아요 죄송한데, 홀맨 표자 같아요. 너무 아쉽지만 이런 비슷한 캐시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우비 같은 거. 머리 위에 나무가 자라는 건 없지 않나요? 어? 없어요. 난준? 나무는 못 봤어. 세계수. 머리야 잘 팔릴까? 이런 유니콘 모자 같은 건 어때요? 귀엽다. 진짜 안 하고 싶다. 난 귀여운데요? 아냐 이런 거 봐. 왜 그래 이런 거 잘 팔려. 저는 귀여운데요? 아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알아서 잘 꾸며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그려줄 거니까. 쟤네는 기업별로 했는데, 너무 발끝으로 서있잖아요. 형 모자에 메시지 적어도 돼요? 되지 않을까요? 모자에 메시지 적으면 선호도가 확 떨어질 거야?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패전목마 같은 뭐 그런 모자도 있으니까 근데 눈이 정말 크네요, 얘들. 내가 자주 쓰는 모자들을 하는데. 근데 진짜 웬만한 건 다 있을 것 같아. 사실 웬만한 건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 남산타워 모자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남산타워 모자는 없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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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빌딩 모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약간 그 강화할 때만 쓰는 모자인 거지. 넥슨 빌딩 기원 이렇게. 오케이 거기다 이제 절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캐릭터 보고 절하는 거지. 아니 실제로 그런 줄 하는 게 있어. 어 그렇게 약간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애들이 있다고. 넥슨 강화를 위한 넥슨 빌딩. 그래 강화할 때 재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다. 형 머리띠도 모자예요? 머리에 올라가는 건 죄자 모자예요? 네, X, O, N이죠. 머리띠 아까? 머리띠. 머리띠도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귀엽지 않아? 자기의 머리도 살리면서. 그래서 머리핀 같은 모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런 스타일로. 어? 찬싹이 있네. 나무가 아니지만. 화관류 같은 것도 있고. 머리띠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 모자로 들어가.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봐봐. 넥슨 빌딩. 이런 거 좀 있을 거 같으니까. 봐봐 여기 넥슨 빌딩 모자 이거. 아 이거 약간 비주류를 공략한 그런. 이제 그럼 강화 확률 0.001%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축 성공 기원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약간. 강화.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거 같아. 저거 웃기다. 저도 재밌네.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저거 재밌구만. 저거 재밌구만. 당신의 강화를 응원합니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네, 강화를. 도와줘요 원기 형 이런 거 써있고. 원기 형 그만 두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거 괜찮은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좋을 거 같아요. 괜찮네. 실제로 약간 스탯 럭 1 올라갈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넥슨 건물이 어떻게 되겠냐? 넥슨 사고 가면 가야겠다. 저 아이템 터졌을 때 넥슨 찾아갈라 했었어요. 넥슨 사고. 왜 너 뭐인데? 저는 접속 시간. 어 귀엽다 근데. 접속 시간 괜찮은데?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어 그냥 저거 생각했구나 저거. 접속 시간. 첫 단어. 접속 시간은 접속 시간은 접었구만. 게임 종료하기 전에 떠요. 몇 시간 했는지. 아 근데 저런 게 약간 임팩트가 있는 게 약간 유저들끼리도 계속 뭐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니까. 이야 저는 일주일째 안 나가고 있네. 쟤는 저 시간까지 계속 온라인 상태야. 야 저러니까 레비를 줄면. 괜찮은 거 같아 나는. 약간 전 둘 다 그거예요 약간. 빨리 경제임수님 나는구나. 하루하루 넘기는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저 4개 가지고 돼? 아 저게 이제 계속 돌아는 거지 뭐 이제. 하루 일. 나중에 계속 던져. 일짜라고. 그냥 그런 걸로 이제 경쟁을 붙는 거야. 와 그럼 저 계속. 야 쟤는 몇 짤이냐 이런 거. 야 쟤는 몇 짤이냐 이런 거. 야 이거 좀 키트 칠 수 있겠다. 아 진짜로. 저는 뭐 되게 간단합니다. 저는 그 메이플 유저로서. 유저들이 뭘 좋아하고. 그렇죠. 뭘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냥. 그냥 뭐 전 뭐 그림에도 센스가 없고 이래가지고 대충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목맞다 원기 형이고요. 그 원기 형을 이렇게 모델로 한 그 캐릭터가 있어요. 아 진짜요? 그거랑 지금 실물 디자인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 같은 도트를 찍는 거죠. 이거 어때요? 뭐야. 지금 다 2D 도트잖아요. 네. 이 사람은 3D로. 아 너무. 아 너무 약간. 그냥 겁나 고화질. 고화질. 고화질 로가. 아니 근데 이거는. 하지 않을까? 이게 진짜 3D로 나온다. 이것만 3D다. 그러면 이건 대박 납니다. 도트를 더 잘게 쪼여가지고. 진짜 막. 입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 저거 맥우던인 거 아냐? 아 지금 원기 스토리 되는 거 아냐? 뭐 그래. 요거 하면은 전 뭐 그냥 이렇게. 목맞. 제목은 목맞한 원기 형. 원기 형. 원기 형 스토리. 그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목맞한 원기 형으로 이렇게. 저는 넥슨 사옥 모잔데요. 아 이거 괜찮아 이거. 나 좋아하나. 이제 이런 유저분들을 위해서. 신의 가옥. 많이들 이제 빌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렇게 사가지고. 이런 마인드로 들어왔는데. 빌딩 빌딩 건물주네. 내가 창문 한 10개는 다 알지 않았을까? 이러신 분들이 물고 살 거란 말이죠. 강화 성공 확률 1% 이상. 아 1%는 너무 높아요. 0.5% 너무 많아. 0.01% 정도.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지 이 감칠맛이 나거든. 0.1%로 하죠 0.1% 그러면 뭐. 0.1% 올라갑니다. 어차피 경험을. 상관할 수 없네. 게임도 안 하면서. 정 씨. 저는 이제 메이플스토리를 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소우주를 생각해서. 갤럭시로. 갤럭시. 잘 그렸어. 이거. 이거. 이거 그대로. 뭔가 따도 될 거 같은데. 뭐가. 이거는 이제 70%를 위한. 이제 제가 색감이. 이게 쓸 수 있는 것들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색감을 이렇게 밖에 못해. 표현을 못했는데. 이거 예쁘다.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예뻐 예뻐 예뻐. 다음. 잠준 씨. 자 저는 이제. 그 메이플. 아 이제 원조가의 세계수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위에다 세계수. 머리에 머리를 꽂아버리고. 네. 나뭇가지를 꽂아버리고. 머리에 나무를 꽂아버리고. 자쿤팔 아닌가요? 머리에. 나뭇가지를 겁나. 아무튼 뭐 멋있게 잘 만들어주실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전봇대를. 이제 꽂아버렸는데. 여기 이제 파티고함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 마치 뭔가 커닝시티리라고 생각해요. 네. 파티고함으로 같이 앉아있고. 네. 이런 전봇대. 어 저거 해놓고 이제. 1섬에 가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파티고함이라고. 네. 저는 뭐. 예뻐요 저거. 아 저는 뭐. 식상하게. 뭐 독특하게 안하고. 어 재고 팬클럽. 네. 저는 그냥 뭐 요즘 또. 어 다이너마이트 스타일이네. 네 다이너마이트 스타일로 저희가 또. 해봤고요. 근데 약간 노을 느낌으로다가. 뻔딱뻔딱 빛. 저런게 몇주년 아이템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어 약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이란게 또. 아 굉장히. 희망이 또 없잖아요. 네 네. 부족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내용. 느낌으로다가 머리띠. 머리띠인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귀엽습니다. 저는 조금. 저는 10%의. 저는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저는. 편을 들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좀. 더 개성적이게.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저는. 가발입니다. 저는 이제. 아바타는 있나요 혹시? 제 아바타는. 진짜. 여기에 이런걸 그리진 못하고. 진짜. 고수들이 할 것 같은데. 가발로 했는데. 이거 대박이다.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따지면은. 저는. 조금. 이때까지 메이플스토리의. 그 캐릭터의. 본 모습보다는. 저는. 두상. 앞 두상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 두상이 조금 더 나와서. 이때까지만. 다른 가발로 인해서. 이제. 개성분들에게. 더욱더. 여태까지. 두상 쿠폰은 없어요. 두상이.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두상이 변경된 적은 없었대요. 대머리 가발이라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대머리 가발에. 두상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고. 저는 이런 약간. 조금. 조금. 좀. 패셔너블한. 그런 개성적인 모습들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잘 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가발로 하면은. 정말. 전 게임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할만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아이디어 좋아요. 2003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인물 유저분들을 위한. 접속한지 몇 분이 됐는지. 나오미가.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하여. 아이고. 화이팅. 부모님들을 위한 거면 좋네. 여러분 요새 메이플은. 평균 연령이 한 2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 난 몇 시간 했는지 보라고. 저는 개성 캐릭터를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일단 넘기고 뭐 어떻게 해도 되겠죠. 서희가 아까 만들었던 디자인의 모자. 나왔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한 번 더 이상하네요. 드디어 체크하는 시간. 뭐야. 우와. 우와 귀여워. 야 루돌프 같아. 너무 귀여운데? 루돌프 같은데? 역시. 잠시만 내가. 이게 재현이 되네. 우와.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다 찍어놔. 이게 바로 맥슨. 이게 바로 맥슨. 어? 우와. 우와. 메이플 실무. 우와. 우와 대박이다. 얘들아 내게. 진짜 인기 많을 거야. 야 3에는 다르네. 95% 확률로 나올 거야. 오 진짜 너무 귀엽다. 우와.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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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다. 감사합니다. 다음 거요. 와 좁다. 야 이거 왔어. 야 이거 왔어. 야 좁다 이거. 이게 만들어지는 가입이야. 야 이거 다르게 뭐야 이거랑. 야 이거 질감 봐. 와 더위바. 와 더위바. 진짜 미쳤어. 너무 귀엽다. 와 이게 되네. 저 사고 싶다. 넥슨. 선물입니다. 야 넥슨 옥상 적게 됐구나. 넥슨 옥상 좋네. 오케이. 와 너무 귀엽다. 6시 13분 딱 6인 13만 만들어졌어. 센스. 갔습니다. 센스 센스 갔습니다 진짜. 진짜 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 너무 귀엽다. 와 정국. 야 정국도 너무 이쁜데. 야 정국도 너무 이쁜데. 야 이거 삼성에서 써야죠 갤럭시야 이거. 아니 근데 색감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 이게 색감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요. 더 이쁘게. 어 이거 소우주 컬렉션이다. 아니 내가 갤럭시 소우주 컬렉션. 야 소우주 컬렉션. 어 소우주 컬렉션이다. 자 다음이요. 내꺼야. 이제 남은 거 내꺼야 원기 형. 색깔은 마음대로 해주세요. 목맡아 원기 형이요.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게 제일 괜찮은 거 같다. 와 너무 귀엽다. 야 이게 고인물들 그거 아니다. 목맡아 원기 형. 좋지 좋지. 아 이거 하고 강화하면 이제 잘 되는 거죠. 그치 좋지. 강화 때마다 사람들 이거 다 끼겠네. 강화 때는 이거 다 끼겠네 그럼. 0.01%라. 너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거는 진짜 핵디가 아닙니다. 잘했는데? 와 정말 대단하시는데요 진짜. 우리 잘 그렸어. 야 형 거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와 진짜 대박이다. 넣고 잘 팔릴 거 같다. 형 거 뭔가 그 좀 고인물들한테 인기 많아서. 아니 한 여덟 명이 얘 얼굴로 다 치면 진짜 웃길 거 같아. 약간 좀 바글바글하면 좀 무서울 거 같기도 하고. 와 근데 도틀을 어떻게 저렇게 빨리 찍냐. 신기해. 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 재밌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 이걸로 선정되었습니다. 박 팀장 진행시켜 그냥 이거. 냄새 좀 나 이제. 돈 냄새 나. 이거 바꿔주실 거야. 올드스타 수다 올드스타. 다들 일어나서 절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경 어디 계시죠 원경.